수영소랑 비슷한 사회가 있지 않게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기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일단 공식적으로 6살 때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그러는데 내가 예능 사람들처럼 팔이 다르다는 감옥에서 그냥 까꿔로 매달려가지고 팔이 디리꼬 깨가지고 계속 들이다보니까 뛰기 싫으면 고청소 오고 뛰기 싫으면 고청소 오는 거야. 아니면 젊은이 이렇게 맞아들이는 패고 그냥 뭐 발이랑 산이랑 다 묶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그냥 아래서 그냥 수굴 같은 거 막 피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불 같은 걸로 막 그렇게 좀 고통을 좀 받았고 그 자리에서 죽이겠으면 죽이고 살리겠으면 살리고 하는 건 내 마음이야. 그럼 그렇게 한 번 볼까요? mensen 잘 안 Follow.. 저게 다 passer.. 저게 다 사실상.. 저게 다할 수 있는 일.. 저게 다 졌..